2000년도는 3등곡을 맞춰주세요. 3등곡? 이게 발라든지 댄스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댄스입니다. 신나는 노래예요. 정답! 엄정아 페스티벌. 정답! 제키 폼템폼사. 정답! 엄정아 몰라. 정답! 자자의 퍼스 안에서. 좋아하는 노래야. 신난 대잖아. 신난 대잖아. 아트라... 보아! 아트라티스. 보아! 너라고? 뭐? 뭐 어떻게 해? 아 제발 좀. 조용히 좀 해. 선배님. 선배님.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정확하게 내가 할 말을 뱉어요. 알았지? 자 손 한번 모아.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근데. 야 니네. 따로 얘기하지 마. 따로 얘기하지 마. 내가 지금 제일. 니네. 나 더 이상. 나로 얘기하지 마. 힌트 드리면 지금도 되게 많이 들리고 되게 신나는 노래 대명사 같은 노래예요. 정답! 정답! 해봐 해봐 해봐. 정답! DJ DOC의 DOC와 함께 춤을. 우와! 정답! DOC의 런 투 유! 어? 우와! DOC의 런 투 유! 어? 우와! DOC의 런 투 유! 아 그게 런 투 유! 오케이! 어! unst człowie 1 Moto! 야 이거 또 확실하게 해줘야지. 하나! 투! 원! 투! 스트리!! 포! iąилось! sållo! 이거 뭐야. 뭐 같은데. 둘이 말대로 멈춥해. 수로 그렇구나. 뭐가 네 맘에 걸려 내가 원하라는 건 넌 알고 있지 않아 아수야, 노래다. 노래였구나. 종국이 오빠! 나의 사랑으로 지워줄게 오우! 오우! 이야! 몇 점? 오예겔! 오예겔! 오케이! 대박이다! 오케이! 확실히 가수팀에 유리하구나. 아! 2번 연속! 아, 막 노래를 하고 싶어요. 우리도 막 흥을 보여주고 싶어요. 이 개그맨들의 끼 형! 아, 미치고. 언제 보여줘? 개그맨들의 끼랑 흥을. 마이크를 우리가 갖고 있자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노래 한 번 하자. 이번에, 이번에 배우팀. 저희 2008년도 가겠습니다. 1등 곡을 맞춰주시면 되고, 이제는 한번 팀별로 정답 하나씩 말하면 될까요? 아, 좋아해. 아, 너무 잘한다. 진이 형은. 아, 갑자기 알람 방해 줄게. 아, 아는 사람이라 그래. 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아, 형님. 이거 좀 정의 좀 해주세요. 아! 누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우리 후배 중에. 네. 누굴 자꾸 평가하고 그러지 마세요. 누굴 평가하거나. 네, 반가워서 그랬어요. 그 주배도 옆에 이렇게 맞추면 그건 아니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니, 뭐 방송에. 아니, 다 같이, 저 개인적으로 다 같이 춤출 때 좀 췄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아니, 근데. 춤해요, 막 막내가 배울 게 없어요. 아, 근데. 그거는 너는 얘기할 수 있지만 너는 얘기 못 하잖아. 자, 앉아. 야, 앉아. 자, 앉아. 야, 앉아. 야, 앉아. 아,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얘기를 좀 드리면. 아, 사세요. 아니면 연수를 사. 아니면 연수를 사야겠네. 아, 지금 살 수 있어요. 지금 살 수 있어요. 지금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일단 좀 이따가. 일단 힌트를 드리면 여자 그룹입니다. 아, 여자 그룹이에요? 원더걸스 쏘 핫. 아, 맞다. 정답! 원더걸스. 원더걸스의 쏘 핫.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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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해 봤어, 조용히 해 봤어. 조용히 해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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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쏘 핫이구나. 와, 쏘 핫이구나. 아, 쏘 핫이구나. 아, 너무 불리해. 지효한테 최신 곡 아니야. 아, 지효 오빠. 와, 내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인데. 지효. 야, 지효는 나 원더걸스 좋아해. 형. 아, 지효가 안 된다. 이거 아냐? 지효가. 아, 너 아는구나! 원더걸스. we've been. 오, 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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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하는 거야? 하하. 하하. 뭐야, 이게? 하하하. 안 쏘 하! 난 너무 예뻐요 안 쏘 하! 난 너무 매력 있어 안 쏘 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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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점? 35점! 야 이건, 이건 50점 밑이에요 앵! 2점이야 2점! 소리 많이 들었어 말도 안 돼 야 이게 뭐냐 아 얘 계속 노래하는데 근데 딴은 나, 노은이만 그렇게 쳐져 봐 아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노은이만 그렇게! 내가 언제 봤어! 안 봤어요! 너무 티났어 안 봤어! 카메라 봐봐, 얘 이러고 있다? 아 이거 어때? 안 봤어! 나도 봤어! 진짜 안 봤어! 원국이야? 조용히 해! 지경이가 들키자마자 갑자기 종국이 형의 어깨를 감싸기 시작했어 잘했다, 잘했다 이해한다, 이해! 아 죄송한데요